다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의 일생이 하나님께 나의 중심이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금적 체질로 바뀌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은혜에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으로 답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예원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여 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름이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3주 전 이렇게 와이프가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냥 말씀이 끝난 뒤에 바로 I love you를 이렇게 보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런 I love you의 그런 기름이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유가 수출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I love you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Jesus love you.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원유의 수출이 더욱더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적 기도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사람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또한 성경적 물질관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말씀으로 바꿀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정적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기도원리를 통해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도행정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사도행정 2장의 응답이 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전두의 문을 열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가진 것입니다. 사도행정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목격된 사람이 이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앉은 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무엇이나 하나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래서 그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응답이 앉은 뱅이가 일어난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에 있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언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사도행정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이유는 이곳으로 결론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도팀을 이루어 나갔을 때 나오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도행정 1장 1절 3절 8절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으로 내려져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가? 그 힘으로 내가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또한 열려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잘 쓰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의도치 않게 재난지원금이 생겨서 많은 일에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장에 계신 권사님들과 이렇게 포럼을 하는 도중에 현장을 이렇게 다니시는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공원을 가면 그렇게 혼자 아니면 둘이서 술을 먹는 사람들이 부쩍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런 포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편의점에 매출이 777% 오른 게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와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조금 생기니까 이제 술로 그 경제를 쓰고 있고 또한 조금 더 이제 돈이 많이 생긴 사람들은 와인으로 좀 더 그거를 삼아보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영적인 눈을 떠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냥 그 술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술 먹던 사람들이 혹여나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던 우리는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하겠고요. 또한 우리가 조금 생활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님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은 누가 나를 더 안 도와주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몇 푼의 돈을 얻기 위해서 정신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앉은 뱅이를 보았을 때 우리가 현장에 나아갔을 때 그런 앉은 뱅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현장에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내게 있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한 줄 더욱더 확신하는 예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몇 푼의 돈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보금으로 치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물질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가 나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었다 라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질 수 있도록 이 경제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고백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그 경제가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 젊은이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요즘에 술집에 너무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뉴스가 계속 들려오는데요. 우리는 이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무엇하러 거기에 모이겠는가 정말로 그 젊은 날에 술과 방탕으로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것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온라인 예배로 많은 성도님들이 들여지고 있는데요. 물론 몸이 불편하거나 몸이 편찮으신 분들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막연한 코로나의 공포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조차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똑같은 영상을 드리는 거 아니냐 본당에 못 들어가면 밑에 가서 똑같은 영상을 보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현장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준비하러 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나의 체질이 바뀌고 있는 시간이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러 오는 그 모든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까지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생각 한 번 더 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을 속이려고 하는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전한 복음입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사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5절 16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응답이 안준뱅이가 일어난 것에 기뻐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준뱅이가 낳았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를 놀랍게 여기고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우리의 인생이 전도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을 가면서 이제 성도님들의 현장을 가게 되면서 이제 성북구를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성북구에 이렇게 가다 보니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현수막이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현수막을 보고 잘못 봤겠지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차로 그 한신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갔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부처님 오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신대 신학대학원 원우일동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뭔 뜻인가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신대학교, 대학교라면 그런 수준으로 그 수준의 글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본 학교는 신학대학원이라는 학교였습니다. 신학대학원 아십니까? 목사님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인데요. 그런 목사님들이 추후에 목사님들이 될 분들의 원우들이 그 글을 썼다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4월 초팔이라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썼을 것인데 정말로 참 이런 분들이 목사님이 된다면 강단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과 함께 정말로 나에게 있는 완전한 복음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 군종병이어서 이런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군종병도 불교 군종병이 있고 기독교 군종병이 있는데 제가 이제 불교 군종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불교 쪽에 한 번 놀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거기에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거기에서 찬양하는 찬양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가 이 찬양을 그 불교 군종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너무나도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독교 저희도 같이 연습했던 찬양이고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불교에서도 똑같이 부르고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고 그러고 생각해 보니 이 주라는 단어가 바꾸면 그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이 주가 되겠구나. 4월 초파일 날 TV 행사에 불교 이런 행사를 하길래 잠깐 이렇게 TV를 돌리면서 봤는데 거기에 또 한 문구가 그때 마침 한 문구가 이렇게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부처님 와 이거 놀라 저는 너무나 놀랬거든요. 빛으로 부처님이 오셨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과 종교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잘 안 내려지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영원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읽는데 참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님들이 탄식하겠다. 그들은 전도하다가 감옥에까지 갔는데 전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고 전하기만 했는데 순교까지 당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이 내가 잘 되자고 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맞춰서 살아가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 우리 인생이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우리의 삶인 것을 한 번 더 깨닫는 영원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인전 3장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은 4장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또 많이 알고 있는 9절 사도인전 4장 12절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미라 하였더라. 그들은 재판장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좋던 나쁘던 그들은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더 이상 종교성을 가진 구원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부활이 나를 위한 내가 잘되기 위한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해지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복음과 종교의 이 차이점을 구분하고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았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체질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성경적 물질관에 응답받는 영웅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엔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에게 은과금이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을 전달했던 그 사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이 우리 렘던트들에게도 우리 후대에게도 잘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종교에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렘던트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언약 붙잡은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